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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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오늘 최고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와 아버님이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청 어린이집의 예쁜 주변수 규변자 어린이와 하동이 함께 입장으로 신부가 모아도 아름답게 입장하며 하객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사랑과 축복을 담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신부 입장! 가슴의 예쁜 사랑! 수빈의 innate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응원해 유사합니다. 신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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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제의 두 번 보낼 수 있는 우리를 다 한 것은 맹세입니다. 맹세하고 있는건데 한 소리를 맹세한다고 하셨습니다. 신혜민 부산당기인 대답으로 혼인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혼인사항에 이어 제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원사항은 이제 신한 김태훈과 신고 정유진영은 그 일간 친척과 친지를 보신 장애에서 일생환만 노랑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섭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출애는 이 혼인이 원망하게 이뤄진 것을 여러분 앞에 멈축하게 선언합니다. 2014년 5월 25일 출애가 김태훈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단으로서 어린이 부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으로 전혀 상승이 없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혼就是 라고 맹세하게 되면 그리고 그칠에 의혹이 evergreen 진짜로 이혼 안에서 상승이 없었고 입장바다니고 검사하고 그리고 이혼 안에서 상승을 외면 그리고 그 결혼을 맞나요? 없고, 그 결혼을 고맙게 음악을 그리고 그 결혼을 잘하는 것 같냐? 그리고 그 결혼을 지지는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